로보가 나무가 별로 없네 그냥 있는걸로 살죠 저기 나무있다 그러면 그럼 어차피 지금 무적이니까 좀 높은데 떨어져도 되요 아직 무적타임이에요 15분까지 이부터는 떨어지면 아프니까 빨리 땅을 파야되는거 아니야 우리? 아 그래? 가야되겠다 던전이다 저기 땅 파야되는데 땅 팔려면 일단 나무가 있어야되니깐요 저희 아 나무가구나 철이다 그거 지금 못 캐잖아 어차피 이거 나무 빨리 캐서 철부터 캐죠 오케이 오케이 와 저기 철 저 철 하나만 주세요 어 저 다 근데 저게 구울 수 있어야되니깐 돌까지 있어야되 응 맞아 저 철 딱 하나만 있으면 무적돼요 오케이 오케이 저 조로임 조로? 제가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조로다 조로가 뭐야 능력이? 조로? 저 나무카이도 다이아카이 보다 세진데요 아 그래? 어 야 너는 그냥 15분 되면 종 딱 치면 저쪽에 암살하러 가 나 뛰어 나 뛰어 없어 없어 야 그냥 빨리 가서 다 쓸어버리고 와라 어 나도 나도 같이 갈래 클로킹쓰고 콕 같이 가죠 야 우리 그냥 초반 러쉬 할까 초반? 초반 러쉬 콜 자표가 보이니까 초반 러쉬 해가지고 어 여기 이거 뭐 있다 어 여기 용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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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누나 꽃갱이 없으면 못 캐 알았어 용암 닿아도 무적이니까 안 죽겠지 안 죽네 여기 나무가 없어 그니까 우리 좀 장소가 이상한 데로 온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산인데 여기 저쪽은 막 나무 엄청 캐고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조금 괜찮아 우리 많이 안 늦어져요 어차피 그래봤자 맞아요 어 초반 부적이 벌써 해제된다네 어? 어? 1분 1분 뭐 이거 15분은 안 했나봐 설정 내가 15분 해달라 했는데 저 앞에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 누구야? 어? 아니구나 저요 모자 잠깐 썼어 이제 써도 되지 않나 우리끼리니까 응 아까는 헷갈려서 벗었는데 그니까에 아까 나중에 싸울 때 헷갈리지 않을까? 야 나 버렸어 나중에 싸울 때는 뭐 신발을 벗는다던가 해서 나 버렸다니까 어? 다 버렸어 아 안 쓴다 그래서 버렸어 그거 그냥 인벤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몰라 어차피 더 좋은 거 낄 거니까 몰라 버려졌어 응 야 우리 산타야 될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아니 미친 이거 산타야 돼? 우리는 아무것도 못 캔는다고 여기 사막 같아 다 돌이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다 그냥 절벽인데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어 자 우선 우선 높은 데로 가보자 높은 데로 어 높은 데서 사방을 살펴봐야겠어 어 그래 길 좀 터봐 야야야야야 죽기 전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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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애들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? 무적 끝에 됐어요 이제 조심하세요 어 우리끼리 우리끼리 때려줘 우리끼리 때려줘 우리끼리 때려줘 어 누가 낙하다고 때렸대 한 명이 길을 터줘요 여 요사람 요사람 산지역에 철 많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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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적인 거 아니야? 좋아 내가 보고 올게 기다려 알았어 일단 우리가 올라갈게 좋아 왜 왜 있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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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풍요 풍요로와 풍요로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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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양이랑 벌써 여기 여기 철도 있어요 오 여기 여기 잘 왔다 잘 왔다 어디야 일단 정상으로 와요 정상으로 친구들 저쪽 저쪽이야 오 야 나무 개 많다 우와 우와 다들 오고 있죠 이거지 저기 뒤에 한 명 누구지 후후 저기 누구 하나 안 올라오시는데 내가 모시고 갈게 누군지 아이고 아이고 이 할만군 이거 칼은 무적이야 내구도 없어? 다네요 지금 쓸 때 단다 아 씨 뭐 양 쓸 데 있나 양? 일단 잡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고기 챙길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빨리 땅파로 양은 고기가 안 나오지 않아요? 양고기 나와요 나와? 철밖에 안 나오지 않아? 나 지금 저번에 양고기 먹었는데 나 지금 고기 일곱 개 있어 나 지금 고기 일곱 개 있어 일단 나무를 캐자 일단 나무 깨고 적당히 깨면 이제 땅파를 준비해서 땅파고 철 빨리 구하고 그 킹 어 깜짝이야 오우 치면 안 돼 어 상대편 도전까지 달성했다 벌써 시작했나봐 이쪽에 나무 많아요 일로와요 어디? 상대편이 벌써 시작했나봐 상대는 어 진짜네 여기 나무 많네 괜찮아 우리는 15분 만 아 지금 바로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그럼 그럼 우리 싸우깅이 있어 우리 도로도 있어 도로랑 상디 있어 근데 저거 일단 자표로 고기 언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표가 보여야 될 텐데 나무 했어 이제 어떻게 고깽이 만들어 고깽이 작업대 안에 넣어서 만들면 되지 그러면 이건 어때요? 보거형 클로킹이 있으니까 옵저버 나 사 근데 나 4초야 4초 클로킹이야 아 4초 나 이제 만드네 지금 이제 뒤통수 때려야돼 내가 한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썼더라 까먹었어 오랜만에 하니까 작업대 여기다 놔야겠다 예 음 작업대 키가 모임 오픈 우클릭 능력 스킨 소환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일자로 놔야되나 습 습 이제 작업하죠 다 뭉쳐가지고 작업대 하나 해가지고 어 뭐야 이게 아니고 이게 뭐지 쓸게요 님도 빨리 알려줘 뭐 고깽이 만드는거 고깽이 어 네 짝대기 두개 밑에 놓고 위에 돌이나 나무 세개 일렬로 짝대기 두개는 어떻게 만들었죠 흐흫 나무 두개를 어 5번 5번 8번 기다려봐 중앙과 중앙아래 일단 나 돌부터 캘게요 여기 돌 화로있네 음 내가 이거 곡괭이 줄게 어딨어 어딨어 다 곡괭이 하나만 만들고 빨리 돌곡괭이 만들어가지고 후루룩 하려고 캐는게 좋을거에요 아 곡괭이 아직 못 만드신 분 저한테 보세요 검사를 왜해 아 저기도 재웠는데 까먹었어 지금 땅굴 어디팔거에요 땅굴 저 여기여기여기 지금 파고있거든요 여기 돌입을 해가지고 깔깜하게 아 뭐야 아우 누가 때렸어 아우 개아퍼 개아퍼 아 개아퍼 치지마 왜그래 피 다 닳았어 야 일단 밥이랑 그런것도 챙겨야되니까 왜이래 빌려 만들고 있었는데 아 미안해 야 나 굶어죽는다 야 나 굶어죽는다 아 형님 제가 밥해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센거 난거 나이템은 파밍해야돼 아 돌없어 어 어 왜그래요 어 어 어 나 요단강 이마 그강을 건널뻔했어 어 안된다 벌써 싸우는건 안된다 진짜 어 왜 죽이러 갔다왔어 아니 조로 조로 어 조로 사망할뻔 음 그 애들 근처에 있어 아뇨 저 절벽 떨어지려 어 마크 멈췄다 어디 보자 어 좋네 어 석탄라인을 파하겠어 아 아 아 저 석탄 저 석탄 저한테 많아요 석탄 좀 줘요 저도 그러면 어디 계세요? 저기 위에 있어요 위요? 응 뭐야 누가 이거 이렇게 이쁘게 파놨어 형 응 형 이거 응 아 치킨 욕 기다려봐 아 형 철 있어야 되나? 치킨 만들라면? 치킨 만들라면 어 나도 철 있어야지 만들지 그렇게 짜있네 복괭이 됐는데? 야 석탄 나 밤에 나와서 나는 몹을 잡을게 몹잡아가지고 기본템으로 몹잡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화살 화살 그런거 제로 만들어주고 할테니까 석탄 어디다 넣어요? 석탄 조졌다 여기 나 화살 제로만 있으면 될거같아요 그리고 나 깃털이 있는데 내가 다 구해줄테니까 오케오케 알겠어 목탄 목탄 만들지마 석탄 넣어놨어요 나는 지금부터 칼 해가지고 파밍해야겠다 근데 배고파서 죽을거같은데요 지금 잠시만 내가 위에다가 화로를 만들어야겠는데 나무가 뭐였더라 비켜봐 비켜봐 석탄 어디 도끼를 도끼가 뭐 어떻게 했더라 어 여러분들 그러면 땅 좀 파고 있어봐 저는 여기저기 돌아댕기면서 어 어 님들 어딨어요? 여기있어 으악 여기있다 우리 일단 타워같은걸 하나 만드는거 좋을거같은데 나는 양이랑 이런거 잡아야겠다 이리와 그거 도끼 넘버패드키로 따지면은 2호에 나무 막대기 넣고 4,7,8에 뭐 나무나 돌을 놓으면 도끼가 돼요 어 뭐야 양이 고기 안주네 이버전은 거의 날아도 안되나봐 잠깐 나 지금 설명을 해주신거 같은데 못들었던거 같애요 넘버패드키로 따지면은요 네네 2,5에 나무 막대기 네 4,7,8에 뭐 돌이나 나무 2,5 아 감사합니다 오케오케잉 근데 거의 산타야 나 그 일단 철 생기면 나부터 하나 줘요 철 생기면 나 하나 주면은 내가 식량자원 막 줄 수 있으니까 철 생기면 하나만 줘봐요 알았어 쿨타임 때마다 내가 만들어줄게 어 어 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줄 알았네 근데 이거 뭐 밑으로 파야되나 아 이게 계단형식으로 내려가면서 나 아까 저쪽에서 석탄을 봤던 것 같은데 저기 좀비가 있다 나 나 크어리 근처에서 파야지 좀비 어디 저기 눈이 안좋아 침침해 저기 불집혀놨는데 누구지 저거 상대편인가 봐 어디 상대편 진영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벌써 굿 정말? 단기전 가면 저희가 이겨요 내가 먼저 약간 염타임 해보고 올게 오 조심해요 형 아 오지창강을 보는 느낌이야 동목을 들거든요 사실 있어 아 용암이네 미로님 미로님 저 활있음 나 잘하지 화살이 필요해 화살 그렇지 눈이 편하다 눈이 편해 아 아 나 밥 줘 밥 밥 썩은 고기 있어요 밥 달라고 썩은 고기는 있어요 노동하는 두 노인네 나 자연사로 죽는다 이제 소중한 철개 빨리 인력 있는거야 나 죽으면 철개 썩은 고기도 괜찮아요? 안 되죠 안 되지 닭고기 넣어놨어 위에 올라가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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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기 다섯개 넣어놨는데 오케이 봐봐 나 앉힌다니까 애들 다 무시해 나 그냥 무슨 크리퍼고 뭐고 다 잡을 수 있어 냠냠냠냠냠 어 됐다 됐다 일단 고기 가지고 갈게요 아래로 크리퍼는 좀 무서우니까 안 떨어져야지 오시는 길에 돌고깽이 하나만 데리고 오세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돌고깽이를 내가 여기서 만들게 아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먹어 저쪽에 석탄이 있었던걸 기억해 이거 나와보고 싶은데 하시려고 하고 싶은데 하하하하 아유 눈이 침침해서 근데 돌은 또 어디서구 어 없고 내 짐있는거 시작시점 어디더라 나 기 쉬었는데 풀랭님 네? 일로와 옆으로 와요 어디에요? 네 옆으로 오세요 어디 계세요? 어 그 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 네네네네 들어왔어요 네네네네 일로와 일로와 저도 여기서 아우지탄강 노동하면 되나요? 응 네에 나도 노동 해야지 일로와서 나 일단 밥좀 먹어야겠다 네네 다 없어졌다 여기 계단형식으로 이렇게 타면서 내려가요 네에 한간만 파주세요 응 불 불 불 불 불 불 처장이 처장이 철 캤는데 벌써? 응 근데 위에 보이는 그런거 캔거 같아 그런거는 금방 캐지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? 내가 조합할 수 있는거? 내가 만들까 지금? 아니 내가 만들게 갖고 있어 다이아나 나와라 나는 철이 필요 없는데 팀원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무서웠어 나는 뭘로 쓰지? 철 배견했지? 어 이쪽으로 가봐야지 조합하는거 여기다 만들어놓을게요 어 나 액티브 지속이야 이거 어떻게 계속 쓰지? 빨리 녹일게요 가공 가공 나무 넣으면 구워진다고? 뭔소리지 여기 석탄 많은데 이미 누가 많이 해 이건 가공같은게 안돼 돌은 돌고깽이는 어떻게 만들어? 돌을 위로 세게나면 돼 돌을 위로 세게나면 돼 불은 어 누가 아 이거 불은 어디일까요? 석탄 좀 켜 석탄 철 좀 녹여주세요 석탄으로 석탄? 어디요? 석탄 없는데 나 석탄 몇개 가져왔어요 석탄 위에 있는데 내가 가지고 내려갈까요? 석탄 내가 뒤에서 횃불 들어줄테니까 파 들어준다고 해서 안 되고 valuable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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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횃불은 어떻게 만드니? 짝대기 하나의 석판 형 털 깬거 아니에요 지금? 됐다 됐다 능력됐다 닭 소리 나 오케이 오케이 밥 줘 밥 어 밥 줄게 땡닭같은데 이거?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버렸어 버렸어 무한으로 나와? 무한으로 나와? 70초마다 쓸 수 있네 이거 여기 생닭있음 철개다 내가 일정시간마다 여기 음식주로 올리니까 어 내 고깽이가 뽀개졌어 딱 벌리고 있어 내가 다 가져올테니까 구박님 철 구했어요? 가 가 한개 녹인거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거 가져가요 고깽이가 포장났어요 아 배식당번이야 이거라도 해야지 아 이거 맞아요? 둘다 닥쳐줄래? 아싸 석탄 언제나 혼란감 근데 이거 어떻게 능력사용이 나 아 죄송합니다 아휴 아휴 저는 대각선으로 파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변태같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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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거 엔더진준 어따 써요 엔더진준? 내거요 네거욕 갔다가 너로 ما 어떻게 만들지? 그거 텔레포트 되지 않나 쓰면 어 어디로 가야되? 길이 어디야? 아이고 어두워라 길 기다만 길 몇개야 이거 오 철 굿 석탄은 어디.. 잠깐만 이게 왜 미.. 이게.. 엔더 컷 철포래! 야 나 엔더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면 석탄 좀 줘요~~ 불 좀 주세요~~ 같은 라인으로 가야되요 석탄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 여기 무슨 이상한 갈색깔 뭐 돌 캤는데 이게 뭐지? 근데 불은 어떻게 킨다고.. 아.. 석탄.. 아 보고 오빠 여기 서가지고 독독 가져갈라고? 이게.. 이거야? 갈색 전박힌 돌이 철이에요 철 어! 나! 그럼 구했나보다 여덟 개 오 많이 구했네? 어! 여덟 개 저쪽에 누가 횃불 붙여놨는데? 우리 쪽에서 혹시 협곡 지나가가지고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? 없어 아무도 나야 나야 나 아 저.. 저거 너라고? 너 혼자 갔어 저기? 응 저 혼자 감 아 오케오케 저 철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랜덤이라 여기서 철 좀 많아졌어 나 애플 좀.. 나 철.. 있는데.. 이것 좀 어떻게 만들어줘 저 뒤에서 갖고 가야겠다 어.. 랩님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어니? 어? 아까 어디서 발견했지? 어 여기있다 어디갔어? 돌꽃갱이 사라졌어 응 어.. 다른거 아니에요? 이리로 오셔서 여기 이거 불타고 있는거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 얼굴.. 얼굴 누구 얼굴이야? 아 내 얼굴? 네 우에 칸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아 배식당번 그러면 지금 왼쪽에 만들어지고 있는게 처리해 뭐야 흠흠 됐다 너놨음 열다섯개다 하핳 진짜.. 아 나왔다 잡퇴.. 닭잡고 와 여기 지금 석탄 탕광 발견했거든요 지금 어기어기어기어기 거의 뭐.. 한 20개 나올 것 같은데 형님 형님 제 팀은 형님이 형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 왜? 아 죄송해요 파다가 파다가 나도 모르게 보건님 네 석탄 횃불 좀 만들어줘요 잠깐만요 햇불 그 난.. 긴 나무 그거랑 하면 되는데 어 어 쉬움쉬움 아니 석탄이 없어 나 아 잠깐만.. 나 어지러워 지금 늙어가게 저거 뭐야? 바나나 맛있쩡? 여기서 못 만드네 아 조금 위로 가야되네 맛있쩡? 아 더럽게 어둡네 여러분 앤더맨 어디사나요? 어! 타! 총머러 철! 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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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뭐야 불빛 사달라며 다 어디갔어 자 어 뭐야 어 주세요 어디있어? 다 어디갔어? 비키 전 위에 있어요 아 이쪽으로 내려갔나보다 와.. 왜 이렇게 파는 자갈이다 내려온다 응 자갈을 캐면은 20돌이 나와요 여기요 라이터 만들어가지고 지지면 그거 반칙인가? 왜? 어떻게 돼 불 불을 붙일 수 있지 라이터는 이거 버리는거 어떻게 버려? 슉! 슉! 그건 나도 알겠다 아까 금 필요하다는 사람 누구였죠? 저요 지딜 오케이 금 들임 이따가 금 개많음 우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 아니라 금을 캘려면 철곡갱이가 필요하는구나 그럼 개만한데 여기 팔 만들라고? 팔 어떻게 만들지? 실이랑 화살만 있으면 돼요 나 뭔가 나 부식돌 나왔나? 이거 부식돌인가? 누가 막 방금 빠개지는 소리 나는데 나 그러면은 나는 금고..금개를 들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되는거야? 그냥 그냥 왼쪽 왼쪽으로 나는 듣기 써줘요 능력이 뭔데? 어 텔레포트 어디로 퇴라는거야 근데? 멀리 보는데로 내가 마크로 뭐 해봤어요 제대로 해봤어요 점퍼? 어디든지 한번 써봐요 내가 가고 싶은데로 갈 수 있나봐 근데 높은데로 가서 떨어지면 안되니까 적당히 땅으로 해가지고 써요 이상하게 쓰면 클다 금괴 쓴 곳으로 간대 금괴 쓴 곳? 그러면 막 왔다갔다 할 수 있네 거기다 한번 눌러놓고 우클릭해가지고 발톱시키면 미나토네 미나토 아 그래그래 설령 확 들어오네 여긴 어디지? 다들 어딨는가? 도라에몽 도전 설명으로 어디로 오드문 야 이거 이러다가 밑에 가겠는데 저기 다들 이거 버려놓고 가면 왜 다이아 캐져? 다이아보다 그냥 철 위주로 캐가지고 우리들 장비를 다 맞추는게 좋은것 같아요 일단 근데 철도 안나와 응 철로 지금 석탄 좀 필요한데 석탄 거기다 다 지워놨는데 그 불있는데 화로에다가 저 석탄 다 지워놨는데 화로 다 지웠어요 아 진짜? 기다려봐 내가 그리로 갈게 어디 보자 진짜 없다 근데 여기가 어디야 누나 누나가 금괴 우리 동네에 써놓고 적진찾아서 가서 아이템같은거 다 털면서 튄 다음에 금괴 그거 텔포 딱 타 이제 그럼 옆에를 팔까? 가능한 부분입니까 램장님? 그정보? 컨트롤 가능한 부분에 커어라 있어? 어 아니 지금 목탄 하나 넣어놨어 그래 볼까요? 어려운건 아니야 일단 아무렇지 않게 갔다가 됐다 됐다 근데 상자 잘 못 넣어 상자 열컨이 한번 써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있어요 안전하게 상자 여는 키도 가무섬으로 안내 잘 볼 수 있을까? 아 여기 잠깐만 금괴 줘봐 근처에 처리 적진영 가서 훔쳐오면 대박인데 나도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그 챙겨왔어요 다 만들어지고 근데 이렇게 좁은 통로에 있다가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 아 배식시간? 여러분 밥 필요하세요 어 나 밥 나도 밥이요 밥 먹으면 피도 차요? 네 곧 내려갈게요 잠시만요 네 곧 내려갈게요 잠시만요 나 먹을거 4칸 남았다 3칸 남았다 어 라이터 나왔다 나이스 잠깐만 이거하고 뭐하고 섞어야 되지? 라이터 하려면 뭐 뭐 있어야 되지? 부시돌 부시돌하고 너무 열심히 근데 이제 어떻게 사는건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어 부시돌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사과가 있는데? 나 라이터 만들었다 나 철칼 만들어야지 근데 길이 어디야? 여기서 내려면 여기인가 보다 아 철 아깝다 아껴야지 최대한 아껴 우리 만들게 많아 양동기도 하나씩 만들어줘야돼 또 불 막 쓰는 사람이 있으니 나 이제 클로킹하고서 다 지져버리면 되잖아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여기 지금 굳고있어요 내가 드릴게 이거 먹어요 어디로 가야돼요? 그러면 아래 보급하러 가야지 내가 가지고 내려갈게요 있어요 그냥 아래 이거 근처에 뭔가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는데 물 아니면 용암인데? 용암일거 같은데? 물 아니면 용암 배고프신 분? 아니 아까 전에 우리가 옮길 줄은 있어 아니다 아 안 돼 뭐야 아래 그거 땅 파다가 조심해요 어 그 용암 조심해야돼요 저 윈가? 나도 먹은 거 들어왔어 저요 뭐야 감사합니다 최미로가 다시는 뒤로 오지 못하도록 최미로가 다시는 뒤로 오지 못하도록 최미로를 끊어 끊어놔야겠다 아 팀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왜 상자를 열고 내 인벤에 넣으려면 어떡해 근데 어떻게 먹어요? 손에 든 채로 어떻게 먹어요? 우클릭하면 먹어지고 상자 열.. 자기 인벤 넣으려면 이요 아 감사합니다 템에다 놓고 2키 누르면 네 인벤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철 곡괭이 어떻게 만들어요? 철로 곡괭이 만드는 지금 철이 아까우니까 돌로 곡괭이 해요 그냥요? 네잉 금인데 이거 아 그냥 이렇게 오른쪽이 나한테 와주는거야? 엣짱님 그 쿨타임이 300초래 걔 아껴 써야될거 같아요 왜이래 에? 300초? 어 5분이네 5분 그 사이에 갔다가 그 사이에 안 싸우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데 길니까 조심히 써야돼요 아무래도 나 바보였어 약탈용이야 약탈용 아니야 싸울 때도 또 괜찮을 수도 있어서 게릴라처럼 게릴라는 내가 할게 라이타로 지지면서 숨은 다음에 동료가 놓은 금괴도 탈 수 있어요? 몰라 이건 해봐야돼 그런거 다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이거 만드는거 램장 누나 능력이 제일 전략적이야 만드는거 여깄어? 만드는거? 형님 그거 만드세요 직접 별거 아닌데 어어 지금 만들게 제일 좋은건데 내가 잘 쓸 수 있고 뭔가 나한테 던졌어 던졌어 어 철 찾았다 되시고 왔습니다 아 헐어리님 아까 가져갔죠 거기 네 전 가져갔어요 오케이 저좀 주세요 어디있지? 위에요 저거 두개나 왔어 이 사람들이 아니고 야 놓치고 오는건가? 저 지금 아래로 가고 있는데 안보여 저는 위에있어요 상자들이 있는데 좀 더 아래로? 간다 까 적당히 중앙에 내가 상자를 받들어가지고 거기다 넘으면 이거 대박 나 갔으면 죽었어 여기서 알아서 먹어 알아서 대박 왜? 누구도 어디앗害 유통하는 소리 voix 빛이 파는데 낭돌아주자 어이구 아이쿠 바로 옆인데 무슨 소리 있지 이거? 아 지금 ade sz 지금 괴물 소리 엄청나. 지금. 옆에 뭐 있나봐. 어이씨. 아 놀래라. 놀래라. 자연동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뭐지? 도시리 가야돼. 성군님 뭐야.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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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티라는 뜻 아냐? 아이아 찾았나 보다. 아닌가? 그럼 최초의 다이아 이런 거 나오지 않아. 이거 누가 파는 동굴이지? 바깥에는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나. 중앙에 거기 조합되어 있는 데다가 상자 만들어 놨어요. 거기 음식 넣어놨어요. 프랭아 옆으로 파는 게 좋아. 이쪽으로요? 옆으로 넓게 파 넓게. 야간 사냥하러 가러. 잘못했나? 잘못했나? 이거 밑에 팔 때 조심해 여기서부터. 왜? 아래에 낭떠러 있으니까. 갑자기? 석탄이다. 철 철 철 철 넣고. 아 뭐 노란 색깔 뭐. 생탱불 같은 거 막 나와. 야 적들이 그래도. 겨울 칠걸요? 갑자기 닭 막 생기면? 땅, 땅 속에 있다가 나중에. 방종 되는 게 끝입니까 이거? 하하하하하하 싸울 때 좀 꿀잼 나오는데. 그때 한 30분 파밍에서 싸울 때. 잠깐 싸우고 방종. 난 이제 부자야. 우리가 싸우려면 철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. 철 많이 모아야 되는데. 철이 없어. 철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나도 철이 9개 밖에 없어요. 저는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. 철을. 어 나 아까 철 거기다 다 넣어놨는데. 철을 계속 넣어놔. 철. 철 챙겨놨어요. 그리고 짐 또 넣어놨어요. 내가 보기엔 이거 방송 분량 나오려면. 램짱 누나 그거 해야돼. 핵. 약탈 한번 해야돼. 내가 하던 대로 할게. 핵. 나 근데 죽으면 어떡해? 핵번. 안 죽겠지. 해보 딱 타면 바로 타지는 거야. 아 그거. 핵탄? 램짱이 한번 해봐요. 제가.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타도 되니까. 나 흩플귀여. 저를 죽음의. 골짜기로 아주 떠미는 게 없잖아. 갔다 오면 내가 갔다 올게. 기다려봐. 우와 좋아. 나 찾아야돼. 얘들. 요쪽 어딘지 모르니까. 알았어 알았어. 다 늦죠? 앞까지 간가? 어 뭐야 이거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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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어둑어둑해. 나 어둑어둑해. 앞이 보이지 않아. 프랭아 이쪽으로 뚫어봐. 나 봐봐. 아 네. 그쪽으로 갈게요. 아 땅. 가면 더 빠르겠네. 봐봐. 이거 줄테니까. 또 렉 있어. 네네. 오. 나도 몇 개 없어. 나도 이제 두 개 남았거든. 왜 안 먹어지지? 그걸로 갔다 가면서 뺐다. 다시 하고 그래. 네 감사합니다. 응응. 레드스톤 필요 없죠. 적팀 위치가 보이지도 않네. 어떡해. 형 레드스톤 필요 없죠. 레드스톤? 응. 난 필요 없어. 여기다가. 조합대 한 번 해놓고. 아 나 어디. 나 어떡해. 지옥 같은 거 못 가나? 지옥 쪽에 가면은 꾸릴 텐데. 그건 안 되나? 갈 수는 있겠지만. 근데 오래 걸리나? 응.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아. 그 근처에 처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. 지옥을 가야 되는데. 어떻게 해야 되겠니? 어. 자꾸 애벌레 나와. 오케이. 신들렸다. 이거 잡혀 언제 뜨는 거지? 신들렸다. 랩장님 생긴 것 같은데. 나갔다 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. 여기 뭔가 단단해 보이는 무언가 바닥이 나왔어요. 어 그거 조심해야 돼. 거기서부터 용압 나와. 이거 설정, 옵션 뭐 좀 줄일까? 어떻게 설정해야 돼? 렉 걸리는 거. 렉이 걸려요? 렉이 걸려? 마크가? 마크도 렉 좀 걸리던데. 이거 설정 사양 좀 해야돼. 궁금하니까 더 파고 싶어진다. 오케이 아직. 카이 데미지 아직 안정해집니다. 야전하게 야전하게. 철 카이 정돈 구하고 정해요. 이거 뭐야. 이게 아닌가. 로봇아 나 저거 하나 봐. 슈얼 언니. 네. 쉬프트 누르고 파요. 혹시 남수러지 있을 수도 있습니까? 미친 나무. 뭐라고 형? 죽으면 손해니까. 약동이? 어. 그러니까 철 세 개만 하나. 나무 나무 나무. 어 여기 다이아나 왔어요. 어디? 오. 아닌가? 에메랭이 아니야? 그거 파지면 안돼. 터트리면 없어지나? 이거 터트리면 안돼. 만지지마. 형 나 어디에 있는지 알지? 아냐 이거 그냥 다이아가 아닌 것 같은데. 다이아 파도 돼요? 안돼요. 철룩 펴야 돼요. 철룩 펴야 돼요. 철룩 펴야 돼요. 아 그래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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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어디 어디. 어 용암이다. 다이아 맞네. 다이아네. 와 다이아 벌써 어떻게 했네 우리. 벌써? 오 좋아 좋아. 내가 하나 파괴한 것 같아요. 이리 와봐 너 하나 줄게 다이아. 어디로 가지? 이 밑으로 용암인데? 음. 아유 뭐 있을 것 같은데. 용암이 아닌 곳. 옆으로 파지는데. 왜 이렇게 잡아줬지? 아야. 아하하하. 미안해요. 멍이형 내려오고 있어요? 아 글로는 안가고 있어. 지금 나. 이거 돌아다니면서. 파밍해야 돼. 고기를 주셨는데 다이아가 아니라. 아 그래? 내껄렸다 지금. 어 나 어디가.